소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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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소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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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체험하신 분들이 점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부지기수로 수많은 분들이 소나무를 보시고 실제로 혹시나 싶었는데 실제로 체험하신 그런 이제 가피 받으신 분들이 아주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아요 근데 뭐 저한테 감사할 게 있나요 본인들이 기도하고 본인들이 복을 지어서 본인들이 이제 그 결과를 받은 거지 뭐 제가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이러니까 참 사람이 겸손해 보이잖아요 네 어쩌고나 웃자고 한 말이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또 소나무를 보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복을 지으면서 정말 놀라운 가피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고 기도를 시작한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믿음이 안 갔대요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이야기 듣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과연 진짜 과연 그런 기도의 힘이 있을까 부처님 보살님들의 가피가 정말 있는 걸까 믿음이 안 왔는데 실제로 실제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체험을 하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 수행의 종교다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하고 내가 실제로 맛을 보니까 그러니까 소나무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이구나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저절로 우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맛을 봐야 됩니다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아무리 요리책을 백날 봐도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해 먹어야 됩니다 맛이 있건 맛이 없건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야 배가 부른 법입니다 우리 불교에는 수많은 불보살림들의 가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불보살림들의 그런 가피 이야기를 모아놓은 영엄담 그 영엄담을 모아놓은 책이 팔만대장경에 찍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천년 전부터 이미 천년 전부터 큰 스님들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법으로써 이러한 수많은 불보살림들의 가피 이야기 영엄담들을 다 체록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영엄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실제로 있는 일일까? 이게 과연 진짜 있었던 일일까? 그냥 옛날 큰 스님들이 옛날 큰 스님들 옛사람들이 그냥 부처님 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자들 그냥 믿음 내라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사실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죠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불교 영엄담에 수많은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한 거 두 토막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봤던 수많은 영엄담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더래요 너무나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을 찾아가서 의원에게 검진을 받았는데 이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병세가 깊어져서 이제 도저히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남은 남은 기한 동안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이제 갈라를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더랍니다 의원이 그래서 이 여인이 아 내가 지금 의지할 것은 오직 부처님 관세음보살 뿐이 없구나 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날로 아침 저녁으로 오직 아침 저녁으로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다고 합니다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살겠다는 마음도 내려놓고 죽는다는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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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난 뒤에 꿈을 꿨는데 꿈에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이 나타났더라 하얀색 옷을 입은 그 귀부인이라면 딱 생각이 관세음보살님 생각나시죠 하얀색 옷을 입은 그 귀부인이 그 관세음보살 배기관음이라고 하죠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이 여인의 여인의 머릿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더니 그 여인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제 긴 씨를 뽑아내더래요 긴 씨를 뽑아내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을 꾸고 나서 머리 아픈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았더라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가피였더라 뭐 이런 식의 옛날 이야기 영험담에 이런 책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습니다 뭐 또 옛날 이야기 한 토막도 더 말씀드리자면 옛날 옛적에 어느 거사가 있었는데 남자가 있었는데 항상 속병 때문에 항상 속병 때문에 항상 복통을 일으키고 배가 아팠다 그런데 아무리 백방으로 약을 쓰고 치료를 받아도 속병이 낫지를 않았더라 그렇게 세월이 세월이 지난 뒤에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자리에 들어 누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병세가 깊어졌다 수많은 약을 먹고 수많은 약을 먹고 의원들을 불렀지만 낳을 기미가 없었다 이에 이 거사가 호련히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업보가 깊어서 이번 생에 이런 병고를 내가 겪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지장보사를 염불해서 이 병을 이 병의 업장을 내가 소멸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누워있는 채 자리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병세가 깊어서 그 아픈 배를 부여잡고 누워서 한결같이 일심으로 일념으로 지장보사를 염불합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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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같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사를 염불하다가 그렇게 지장보사를 간절하게 간절하게 염불했을 때 어느 날 또 꿈을 꿉니다 불보살님은 꿈에 나타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꿈에 지장보살님이 허공에 찬란한 금빛 찬란한 지장보살님이 다 석장 지팡이를 들고 허공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는데 지장보살님이 허공에 나타나서서 누워있는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래요 그래서 이 거사가 누워있는 채 지장보살님이 허공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때 지장보살 옆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귀왕이 귀왕 귀왕은 이제 지장경에 나오는 귀신들의 왕을 귀왕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염라대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귀신들의 왕 그럼 귀왕 무시무시하게 생긴 귀왕이 큰 칼을 들고 지장보살님 옆에 나와가지고 누워있는 자기의 배를 딱 쪼갰는데 그 귀왕의 칼날이 그 거사 누워있는 거사의 그 배를 딱 하고 쪼갰을 때 그 쪼개진 배 그 잘려나간 그 배에서 온갖 벌레와 온갖 더러운 덩어리들이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우두두두 하고 온갖 벌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덩어리들이 뱃속에서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꿈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뱃속이 시원하더라 그 꿈을 꾸고 나서 더 이상 속병으로 속병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고 그 뒤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뭐 이런 식의 이런 패턴의 내용들이 그 천여년 전부터 수많은 큰 스님들이 그렇게 체로케논 모아놓은 영엄담 그런 책에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단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직접 체험을 하시고 맛을 보시고 가피를 경험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체험을 하니까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소나무에 나왔던 그 수많은 가피 이야기들이 그 모든 게 다 사실이라는 그런 확신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을 한결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그리고 우리 소나무 우리 시청자분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이러한 불보살림의 가피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21세기 지금 이 순간 2000년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불보살림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정말 책에서나 볼법한 믿을까 말까 싶은 수많은 가피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만에 지금 대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대만에 활동하고 계신 스님이 계신데 법명이 인자 환자 인환 스님이시래요 인환 인자 환자 인환이라는 대만의 스님이 계시는데 대만에 있는 불교신문 언론에도 아주 크게 보도가 되었을 정도로 지금 대만에도 그렇게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스님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스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병이 많았는데 어느 날 머리를 깎고 출가한 뒤에 어느 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온몸에 암이 전이 된 거예요 온몸에 이제 뇌 온몸에 이제 종양이 이런 겁니다 종양이 그래서 검사 결과 간에 간에 종양이 7개가 있고 폐에 종양이 2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9개가 있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죠 근데 이 대만의 인완스님께서 호련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나는 치료를 거부하겠다 왜냐 내 남은 시간 동안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해서 차라리 빨리 극락세계 가겠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세웁니다 저는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지금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병원 지금 몸이 2지경까지 됐는데 치료를 받아서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오직 연불에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극락왕생 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오직 연불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연불하고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10년의 세월이 지났대요 10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렇게 몸에 종양이 많은데도 1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연불의 힘이었을까요 이 스님이 그 10년 동안 너무 아팠대요 진짜 몸이 지독하게 아팠대요 뭐 진통제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병원에선 진통제 지어주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통에서도 제가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제가 숨이 끊어지면 제가 죽으면 오직 아미타 극락세계 완생하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오로지 극락왕생을 목표로 오로지 연불을 하셨대요 그렇게 오직 연불을 하면서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몸이 좀 많이 건강해지셨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막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불자들하고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불자들과 봉사활동을 한 뒤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선전이라는 지역이 있나봐요 선전 혹시 대만 분 중에 선전이라는 곳이 있나요 전 잘 몰라서 선전이라는 지역이 있나봐요 그 선전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어느 불심이 지극한 불자님이 평소에 인완스님이 오래전에 이미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몸에 암종양이 9개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강곡하게 부탁을 했대요 강곡하게 스님 이왕 여기 오셨으니까 정밀검진 한번 받아보시죠 그 정밀검사 좀 받아보시죠 하는데 인완스님이 처음에 거절을 했대요 저는 오로지 극락세계 왕생하기 위해서 염불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치료를 이미 오래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배우란 뜻은 아니에요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본 이스님이 별나신 거예요 이스님은 오로지 사바세계를 싫어하는 마음 오로지 극락세계 빨리 가고 싶다는 그 불심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바세계 이 세속에서도 참 이제 별나신 그런 훌륭하신 스님이고 우리 같은 중생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죠 또 제 얘기를 또 한쪽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자님이 너무나 강곡하게 강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 불자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불자님의 정성스러운 마음 때문에 200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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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0년 만에 10년 만에 정밀검진을 받았대요 검사를 딱 받았는데 간의 종양이 7개 폐의 종양이 2개가 있었는데 자 이미 눈치 다 채셨죠 두둥 자체 효과음이에요 두둥 정상이더래요 종양이 사라진 거예요 스님도 놀라고 스님을 알던 사람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부처님도 놀라고 부처님은 안 놀라셨겠죠 그건 좀 오버다 그런 그 인완스님의 일화 그 이야기가 대만 불교 언론에도 크게 소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좋은 불서를 많이 번역하시는 각산거사님 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번역하신 내용을 제가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바입니다 불보살림의 가피는 아 현재 진행형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다고 그 스님이 저 병이 낫게 해주세요 종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더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빨리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아미타 부처님 옆으로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그 세계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하게 된 그런 신비스러운 가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 놀랍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드릴 메인 메인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지금 오늘의 이야기의 밑밥입니다 밑밥 어느 노보살님께서 저한테 며칠 전에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듣는 순간 제가 소름이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소가 올라가요 황소가 올라가요 그래서 소름 너무 물이 쓰였나요 그만큼 제가 놀래가지고 여러분 챈을 고정하십시오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대선행 이라는 불자님이 계십니다 법명의 대선행 불자님 자기 법명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가명을 쓰거든요 이 대선행 이라는 이 보살님이 불자님이 여성 불자님이 지금 칠순하고도 한 살이시래요 칠순 하나 인데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법화경 사경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어디 절에서 공양주도 그렇게 이제 사시고 했던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대선행 불자님이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대요 뇌종양이 발견돼가지고 뇌종양 판정을 받았는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큰 유명한 대형병원 세 군데를 다니면서 뇌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았는데 세 개 병원에서 모두 뇌종양으로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자로 없는 거죠 세 군데 대형병원에서 뇌 전문의에게 뇌종양이 크다 뇌혹이 크다라고 이제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손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신 뇌전문의에게 수술을 받기로 이제 예약을 잡게 됩니다 뭐 들어보니까 수술을 잘하시는 유명한 의사분들한테 치료받으려면 몇 개월씩 예약 대기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대요 5개월 정도 다른 사람 같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평소에 불심이 지극했던 대선행 보살님이 5개월 동안 내가 한 번 있는 힘껏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세우시고 5개월 동안 약사 기도 약사 열의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 약사 열의 기도 그래서 매일매일 약사경 약사 본원경이라고 하죠 약사경 매일매일 약사경을 읽으시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염불하셨대요 아주 간절하게 염불하셨대요 그렇죠 또 여러분 내 생명이 걸려있으니 아무래도 한 번 염불을 하고 한 번 기도를 할 때 더 아무래도 간절한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5개월 동안 정말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매일매일 약사경을 독송하고 매일매일 이제 염불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시더래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시더랍니다 사실 이게 가피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사실 이게 최고의 가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점점 수술 날짜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수술 날짜를 이제 눈앞에 두고 호련히 꿈을 꿉니다 마치 천년 전에 큰 스님들이 모아놓은 영엄담에 나오듯이 이제 또 꿈을 꾸세요 아주 금빛 찬란한 생생한 약사 부처님께서 약사여래 부처님께서 꿈에 짠 하고 나타나셨대요 짠 하고 약사 부처님께서 꿈에 다 나타나시면서 약사여래 부처님께서 보살님 대선행 보살님을 바라보면서 그대여 내가 너를 수술해 줄 의사다 내가 너를 수술해 줄 의사다 라고 하시더니 약사여래 부처님께서 대선행 보살님 그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오려내더래요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오려내더래요 그더니 대선행 보살님 머릿속을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주더랍니다 어루만져주더래요 약사여래 부처님께서 그리고 꿈에서 딱 깼는데 보살님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더래요 가슴이 너무나 그 감동 그 감격이 겨워가지고 아 부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부처님이 우리 중생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막 막 터져나오면서 그 감동과 감격에 이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꿈에서 깨고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직전에 그 직전에 보살님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제 유언 비슷하게 다 이야기를 남겨놨대요 이제 가족들은 그러겠죠 엄마 다 잘될 거야 왜 약한 소리 하세요 아이 괜찮아요 이제 또 큰 수술을 아둔 부모님 입장에선 또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혹시 모를 이를 위해서 뒷이야기를 남겨놓고 또 이런 부탁을 했대요 대선행보살님이 이렇게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셨나 봐요 평소에 그 한지에다가 한지 한지에다가 당신이 직접 법화경 사경을 한 그 법화경 사경집을 나 관에다 같이 넣다오라는 부탁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9시간 동안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9시간 9시간 정도 수술실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불자님이 불심이 지극해서 그런지 아들님이 아들님이 조금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아들 되는 분이 대선행보살님 아들이 어머니 수술실 앞에서 그 9시간 동안 하염없이 그 약사경을 독송했대요 약사경을 독송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우리 엄마가 병에서 벗어나고 우리 엄마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렸답니다 우리 엄마만 낫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환자들과 모든 병이 있는 분들 병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몇 시간 동안 어머니가 수술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염없이 약사경을 독송하면서 연불을 했답니다 참 아들 아드님 정말 농사를 잘 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 대선행보살님이 참 아들 농사 잘 지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 뭐 누군지 몰라요 아들은 그리고 대선행보살님이 회복실로 왔는데 회복실에 와서 건강하게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서 의식을 차렸는데 대선행보살이 이렇게 눈을 떠봤더니 아들이 보이더래요 그럼 이제 옆에 의사선생님이 자 이거 보여요 이게 몇 개예요 이름이 뭐예요 뭐 이런 거 이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의식을 온전하게 이제 의식이 깨어있는 걸 확인하고 아들이 막 울면서 어머니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러더래요 어머니가 뭐 어쩔 줄 몰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수수실에 들어가서 머리를 절개했는데 머리를 절개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종양이 없대요 오 소름 소름 쫙 종양을 못 찾았대요 종양이 없대요 결국 의사선생님들이 그냥 오진으로 이거 종양이 아니다 이거 종양이 아니다 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고 무사하게 절개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수술을 마쳤습니다 어머니 정상이래요 하고 아들이 막 울더래요 대선행보살림이 막 오하니 범벙해서 아 그때 꿈에서 약사여래 부처님이 나오셔서 내가 너를 수술해줄 의사다 그 꿈이 이 꿈이었구나 그때 내 종양이 뇌에 있던 혹이 그때 사라졌구나 그러면서 대선행보살림이 아들한테 하신 말씀이 야 그럼 나 왜 수술을 9시간이나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대선행보살림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맺히시더라고요 눈물이 너무나 당신이 부처님께 감사하고 부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눈에 그냥 눈물이 고여가지고 눈물이 막 이렇게 떨어지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 대선행보살림이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스님이지만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부처님 은혜 받으셨으니 원래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 부처님 은혜 갚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손까지 만져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너무 감사드리다고 우리 소나무 우리 불자분들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현재진행형 이 가피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불보살림의 가피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천 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그 영엄담과 가피 이야기가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체험을 하신 불자님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이 순간에도 저 하늘의 태양과 같이 환하게 비추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불안할 때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소나무 프로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하고 지금 이 순간 연불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불자님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는 왜 그런 가피가 없어요 예 우리 부처님은 스님의 가피는 3종 가피가 있습니다 마치 3종 세트라고 하죠 3종 세트 같은 3종 가피가 있습니다 첫째 현증 가피 현증 현재 이 순간 증명되는 가피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차는 완전 박살이 난데 몸에는 다친 것이 없다거나 그렇죠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연불하면서 떨어졌더니 몸에 크게 다친 데가 없다느니 이런 것은 현재 이 순간의 가피 현증 가피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가피는 몽중 가피입니다 몽중 꿈에서 받는 가피입니다 꿈에서 금방 얘기한 대선행보살님처럼 약사여래 부처님이 나오셔서 머리를 어루만주시는 꿈을 꾸고 나니까 나중에 수술을 받는데 종양이 사라졌다느니 뭐 배가 너무나 아팠는데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주셔서 이렇게 꿈에서 배를 어루만주어 주시니까 그렇게 뭐 이제 배 아픈 게 사라졌다느니 이렇게 꿈에서 받는 가피를 몽중 가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피가 제일 중요한 가피죠 명훈 가피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은은하게 보일 듯 보이지 않듯 보일락 말락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주시는 가피 명훈 가피 근데 이 명훈 가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불문에서도 항상 우리가 명훈 가피려 원공버게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떠라고 예불문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명훈 가피 당장 내가 기도하면서 뭐 아무런 효과나 효움을 못 얻는 것 같더라도 이미 기도한 순간에 이미 연불한 순간에 은은하게 그림자와 같이 부처님의 가피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오랫동안 깊이 보신 불자님들이 한결같이 해주시는 감사의 인사가 있습니다 스님 예전에는 소나무를 보기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소원성취가 되지 않거나 나쁜 일을 겪으며 내가 기도를 엉터리로 했나 기도가 아무리 영험이 없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그러면 의심과 의혹이 일어나고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수행을 게을리하게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소나무의 인연법 이야기 소나무에 나와있는 수많은 인과 업보의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신행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라는 그런 올바른 견해와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는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금물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물 컵 안에 컵 안에 소금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컵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소금이 내가 지은 업보라고 했을 때 컵 안에 담겨있는 소금을 내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고 연불을 하고 선업을 짓고 복을 짓고 공덕을 쌓는 것은 컵 안에 들어있는 그 소금에다가 물을 붓는 것 같다 콸콸콸콸 물을 부으면 그 소금물은 희석되고 희석되고 희석되서 그 소금물을 마시더라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감내하게 된다 그와 같습니다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나의 숙제와 내가 지었던 빚은 결국 내가 갚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연불하고 수행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이와 같은 불보살림의 가피의 힘으로 또한 내 불성의 수행의 힘으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되고 작은 업보를 있는 듯 없는 듯 스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소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연불하고 공덕을 닦으면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연불하고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게 명갑입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저는 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어머니는 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무언가 내가 풀어야 할 숙제와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나무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을 뿐 내가 기도를 실패한 것이 아니다 기도 성취를 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것을 이제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을 연불하면 한 번 연불할 만큼 공덕이 쌓이고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하는 만큼 공덕이 쌓이고 내가 지은 복과 선업은 반드시 나의 공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보살림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인생이란 이 드넓은 이 길 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괴롭고 그런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보살림의 가피를 믿고 확신하십시오 간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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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불하고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림들을 간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광야에 저 어두운 칠흑 같은 광야에 어떤 나그네가 두려움과 추위에 떨면서 길을 잃었을 때 마땅히 일심으로 일념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부른다면 반드시 부처님은 그 중생을 바른 길로 평온한 길로 이끌어주리라 라는 불보살림의 가피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에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방법은 경전을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 내어서 외우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을 바로하니까 신업이 청정해지고 입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니까 구업이 청정해집니다 그리고 몸과 입이 하나가 되었으니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이토록 훌륭한 수행방법을 33 관음 응신을 모신 정법사에서 관음 예문을 독성하면서 수행의 새로운 방법을 한번 제시해보고 싶었습니다 요 근래에 많은 스님들께서 훌륭한 본문을 해주시지만 소나무 강우 스님은 본인이 경험한 기도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3 관음 기도와 매우 잘 맞겠다 싶어서 스님께 연락을 드렸고 오늘 법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음 앤문에 좋은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오지만 관세원 보살님께서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이 깊으셨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담아가신다면 정말 좋은 기도법회가 되자 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시간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분위기 뜨겁다 확 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여기가 여기가 마산을 대표하는 나아가서 경남 또한 경상도에서도 손꼽히는 또한 우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우리 소나무가 찾아왔습니다 끊임없는 박수에 제가 너무나 제가 너무나 감격이 벅차오르네요 여기 리액션도 너무 좋다 그래서 번명이 광자 번명이 광자 우자 저랑 번명이 똑같은 광우스님이십니다 광우스님께서는 제가 제 이름으로 광우스님 똑같은 변명을 가지신 스님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되게 또 새롭네요 여기 정법사 주지스님이신 우리 광우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사실 10여 년 전에 이미 들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송광사 유론에 있었을 때 송광사 유론에서 저에게 이제 율장을 가르쳐 주시던 어른스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통도사 에도 광우스님하고 번명이 똑같은 광우스님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라고 그렇게 크게 덕담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 번 2년이 되면 한 번 뵙겠다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또 선배되시는 광우스님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덕있고 훌륭한 스님께서 정법사 우리 마산포교당에 주지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불자님들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차피 박수 친 거 편집돼요 여러분 시간을 시간을 쪼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분위기는 좋네요 두 번째 놀란 거는 두 번째 놀란 거는 우리 정법사 이 마산포교당 제가 예전부터 유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정법사에 와서 우리 주지쌤하고 함께 도량을 찬찬히 이렇게 참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제가 썰스라치게 놀란 게 절이 너무 고급져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감탄에 감탄을 했어요 어쩜 이렇게 저를 아름답게 섬세하게 이렇게 저를 아름답게 장험했을까 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법사 신도우지만 정말 우리 사찰 정법사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특히 여기 도량도 너무 아름답지만 위에 올라가서 원통 보죠 우리 관세음보살님 또 상호를 뵈면서 제가 마음으로 깊은 신심이 우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놀란 게 정법사가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란 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이 지혜가 있어 왜냐 제가 여기 이렇게 일주문 이렇게 들어와서 신도님들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우리 정법사 불자님들이 소금소금 소금소금하면서 어머어머 잘생겼어 잘생겼어 신물로 보니까 더 나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아 여기 신도님들은 지혜가 있구나 참 지혜롭구나 실물이 나아요 그죠 그렇다고 퉁 칩시다 하여튼 이렇게 정법사에 와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아주 강렬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오늘 소나무 주제의 내용이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신비로워서 내가 이걸 특별한 날에 공개해야겠다 묵히고 묵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묵히고 묵혔던 제가 아끼는 이 내용을 오늘 정법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기대되시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서울의 노원구라고 서울시 노원구에 인과선원 이라는 그런 작은 사찰이 있습니다 이 인과선원의 정덕이라는 비구니스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인과선원의 정덕스님께서 비구니 노스님께서 신도님들 몇 분하고 함께 제 소나무 팬이라고 소나무 팬이라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당신의 자서정격인 자서정격인 이제 백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라는 자서정격인 책이랑 당신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랑 이것저것 선물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한잔 이렇게 올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연세가 90이 넘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놀랬냐면 얼굴이 보름달 것처럼 환해가지고 얼굴이 맑고 깨끗하셔서 아무리 봐도 90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 침을 좀 바르고 어머 60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너 물이 쓰였나 근데 그만큼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고 그렇게 이제 맑으신 이제 90이 넘은 그 비구니 정덕스님께서 이렇게 팬이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구니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18살에 숨이 끊겨서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저승에 가서 연라대왕 만나고 다시 집으로 와서 살아났대요 내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스님 제가 스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저는 불교설하나 가피 영엄담에서 저승사자를 만났다 연라대왕 만나고 왔다 라는 이야기를 물론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으로만 봤지 저는 제가 직접 연라대왕을 만났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님께서 제 앞에서 연라대왕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절대 스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스님 정말 진실입니까? 정말 실제로 체험하신 겁니까? 정말 연라대왕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목소리를 정말 들으셨습니까? 진실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비구니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부처님 제자인데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처님 불제자인데 제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보았던 연라대왕 얼굴과 그때 들었던 연라대왕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의 말씀을 100%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제가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기대되죠? 예 500원 500원이에요 공짜는 없어요 500원 예 자 그 정덕 비구니스님께서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명 병영마을 이래요 강진 강진에 있는 병영명 병영마을 고향이신데 1933년생 이시래요 1933년생 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송명이 출가기 전에 송명이 정인자 성은 정시고 이름은 인자에요 정인자 그래서 이제 정인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이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인자라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착하고 머리가 총명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어른들 사이에서 칭찬이 아주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살 즈음에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처녀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주변에서 수근수근 되면서 어머 저 애 섰다 애가 섰다 집안이 얼마나 이게 망신이에요 어머니가 시칼을 들고 어머니가 좀 기가 억센 나 봐요 시칼을 들고 딸 앞에서 정인자 앞에서 딸 앞에서 시칼을 휘두르면서 어느 남자냐고 이실 짓고 해라 어느 남자 씨를 받아왔냐 그런데 정인자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남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난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데 그때는 현대 의료 기술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이제 의료적인 어떤 안목이 조금 부족할 때였잖아요 그렇게 10개월쯤 달이 찼는데도 배는 산더미처럼 불러오고 온몸에 살이 쭉쭉 빠져가지고 피골이 상적을 했대요 알고 봤더니 인신을 한 게 아니라 이름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수 찬다고 하죠 배에 막 복수가 배에 산더미마냥 배가 부풀어가지고 온몸에 살이 쭉 빠져서 이게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시골마을에 제대로 된 병원도 없었을 뿐더러 서울의 큰 병원에 가고 싶어도 막 6.25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서울에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렇게 그렇게 그냥 민간신앙에 의지해가지고 어떻게든 딸을 고쳐보려고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 정인자라는 이 소녀가 18살에 결국 쓸쓸하게 입을 위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이 또 끊긴 거예요 그리고 생생한 한바탕 꿈이 펼쳐집니다 꿈에서 평상시처럼 자기가 이렇게 방 안에 있는데 늦은 밤에 누가 똑똑똑 하고 두드리더래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검은 새 옷을 입은 검은 새 옷 하니까 딱 누가 생각나요 저승사자 그런데 우리 보통 저승사자 하면 갓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검은 새 옷에 검은색 날개를 달고 있고 머리에 뿔이 나 있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뿔이 난 그런 날개가 달린 검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싹 나타나서 자 가자 어서 가자 염라대왕 만나러 가자 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저승사자다 어서 가자 염라대왕님이 기다리신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님이 기다리신다 하니까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딱 문 밖으로 나갔는데 빨간 가마가 딱 문 앞에 있더랍니다 빨간 가마 그래서 빨간 가마에 다 타가지고 앞뒤로 사람들이 가마를 메고 가마꾼이 가마를 메고 그 저승사자를 따라서 이제 딱 길을 걷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그리고 큰 강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그 큰 강을 허공을 날라가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짠 하고 대문이 나타나더래요 큰 대문이 나타나는데 그 병사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가마 안에 있는 정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염라대왕을 만나려면 열두 대문을 통과해야 된다 대문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 열두 개 열두 개의 대문을 통과해야 된다 하면서 대문을 하나하나 통과하는데 대문을 통과할 때마다 온 사방에 사람들이 농사짓고 있고 또 과수원을 하고 있고 처음 보는 온갖 거리와 도시와 온갖 나라들의 모습이 막 이렇게 펼쳐지더래요 이제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쨌거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도시의 모습이 펼쳐져 있는 그런 대문 하나하나 그 길 하나하나를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마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문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통과하고 통과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재미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홉째 대문으로 들어갔는데 아홉 번째 대문에 싹 들어가서 길을 걷는데 허허 벌판이 펼쳐져 있더랍니다 드넓은 벌판이 펼쳐졌는데 저 벌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더래요 줄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하늘에서 쇠줄 쇠로 된 줄로 그네 하나가 그네가 하나가 싹 이렇게 허공에서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네가 허공에서 싹 공중에서 내려오면 사람 한 명 한 명씩 그 그네를 탔대요 그네가 대롱대롱 대롱대롱 그네가 출렁출렁거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꽝 하고 벼락이 쳐가지고 벼락이 그네를 딱 때리는 순간 그네 위에 탔던 사람이 구렁이로 변해가지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리더래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해서 저승사자한테 물어봤대요 사자님 사자님 저승사자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벼락을 맞고 구렁이가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잘 들어둬야 돼요 저승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 세상에 있었을 때 인간 세상에 있었을 때 남이 하지 않은 일을 남이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죄로 저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더래요 남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저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때 이 정인자가 깜짝 놀렸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왜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한 생각이 자기가 학교 다녔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겠죠 초등학교 때 자기가 못된 심수로 나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누명을 씌우고 선생님한테 고자질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어머어머 어떻게 나도 나도 저 구렁이 되면 어떻게 하고 그때 자기가 쏟스라치게 놀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가마를 타고 그 이제 들판을 지나가는데 또 어느 길목에서 저 하늘에서 막 폭포물이 떨어지는 그런 폭포수를 지나가게 됐대요 근데 그 폭포수에 한 10살 정도로 되어보이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발가벗은 상태로 옷을 홀딱 벗고 발가벗은 상태로 이 10살 정도 되어보이는 이 어린아이들이 머리에다가 돌을 이고 그 낑낑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돌을 이고 쏟아지는 폭포수에 그 물을 막기 위해서 볼을 쌓고 있는 거예요 보 그 물살을 맞는 볼을 쌓는데 애들이 낑낑거리면서 볼을 쌓으면 그 폭포에 그 거센 물살에 의해서 보가 우르르르륵 무너지고 그러면 애기들이 또 끙끙 들면서 그 돌을 또 가져다가 또 볼을 쌓으면 또 그 거센 물살에 콸콸콸콸 흘러면서 애들이 쌓아놓은 볼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승사자님 저 애들은 저 어린애들은 왜 저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저 애들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다 그때 이 정인자가 그 순간 자기가 이해가 안되더래요 아니 부모가 지은 죄인데 왜 애들이 죄를 받지? 부모가 지은 죄인데 왜 애들이 벌을 받지? 그 순간 자기가 이해가 안됐대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됐거든요 아니 왜 애들이 벌을 받지? 부모가 지은 죄면 부모가 받아야지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다가 제가 또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한 생각이 스치면서 제가 봤던 불교설아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불교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를 하게 되면 낙태를 당한 아이가 촌도되지 못하고 저승의 경계선에서 떠들면서 돌탑을 쌓고 있는데 돌탑을 다 쌓일 때쯤 되면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 돌탑을 다 무너뜨리고 또 그 아기들이 돌탑을 쌓아놓으면 또 어디선가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 돌탑을 다 무너뜨린다 그 아기들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림이시다 라는 불교설아가 있어요 그 생각이 저는 머리에 싹 스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만 부모가 낙태한 그 죄업에 의해서 한을 품고 촌도되지 못한 채 돌탑을 쌓고 돌탑을 쌓는 그런 괴로움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그 불교설아 이야기가 그 포포스에서 돌로 물을 막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겹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섬뜩한데 이거 여름도 아닌데 이게 무슨 공포영화 같은 분위기지 싶었죠 그렇게 그렇게 이제 열 번째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 번째 문에 들어갔는데 또 열 번째 문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가마에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저 벌판에 또 수많은 수천 개 수만 개 수많은 탑들이 보이더래요 하늘을 찌를듯이 어마어마한 탑들이 보이는데 그 탑들마다 수백 개의 촛불들이 켜져 있더래요 근데 그 촛불들이 희한한 게 어떤 촛불은 아름다운 연꽃처럼 환한 촛불이 있고 또 어떤 촛불은 불이 밝은 촛불이 있고 어떤 촛불은 희미한 촛불이 있고 또 어떤 초는 약한 초가 있고 또 어떤 초는 이미 꺼져버린 초가 있고 또 어떤 초는 구부러진 초도 있고 꺾인 초도 있고 시안하게 휘어있는 초들도 있고 초 하나하나가 저마다 모습이 다 다르더랍니다 희한하다 초들이 왜 저렇게 저 촛불의 불기가 밝기가 저렇게 다 다르고 모습들이 왜 저렇게 다 다를까 그래서 또 저승사자한테 물어봤대요 자꾸 저승사자한테 물어봤어 저승사자가 짜증났을 것 같아 사자님 사자님 왜 저기는 초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왜 다 달라요?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이러더래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 저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착한 중생도 있고 못된 중생도 있고 복덕이 많은 중생도 있고 박복한 중생도 있고 건강한 중생도 있고 병약한 중생도 있고 일이 술술 풀리는 중생도 있고 일에 자꾸 장애가 생기는 중생들도 있고 중생들 모습이 삶의 모습이 저마다 다르듯이 그 중생들 삶의 모습이 그 저승에 그 촛불과 초의 모습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촛불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오!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진다 그래도 정법사 신도들인데 환하게 타오르고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정말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 11번째 문을 통과했대요 아까 문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12개 다행히 안 까먹었네요 11번째 문을 통과하는데 큰 회관이 보이더래요 여기 우리 정법사 여기 법당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회관이 있었나봐요 거기에 주렁주렁 자루들이 매달려 있더래요 자료 우리 물 건너는 자루 있잖아요 자루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희한한 게 저 끝없이 끝없이 수많은 자루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자루도 있고 조그만 자루도 있고 자루자루마다 그 크기가 저마다 다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또 물어봤어요 사자님 사자님 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수많은 자루들은 다 뭡니까 왜 어떤 자루는 크고 어떤 자루는 작고 왜 크기가 저마다 다릅니까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저 세상 인간 세상 인간 세상 살고 있는 중생들의 복의 자루다 복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간호 조상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저마다 자기 무엇을 타고 태어난다 자기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저게 다 자기 복자루라는 거예요 큰 자루는 그만큼 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루는 복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루는 커요? 그래요 정법사 신도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보는데 가마타고 지나가면서 천장을 보는데 유독 큰 자루가 있더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자루가 있어가지고 저승사자님 저승사자님 저거 큰 자루 중에서도 저거 유독 커 보이는 자루는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암흑의 암흑의 거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분이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이에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한국 기업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기업 총수였던 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실명대기가 뭐예요 궁금하세요? 네 500억 자 일단 이제 암흑의로 일단 넘어갈게요 암흑의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암흑의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 여러분 머릿속에서 별의별 사람들 다 떠오르죠? 암흑의다 그러니까 이제 정인자는 18살 산골에 시골에만 있었으니까 암흑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암흑의가 누구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너네 나라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암흑의 언젠가 볼 수 있으면 내가 꼭 봐야지 했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20년 후에 결국 만나게 돼요 20년 후에 하여튼 그 당시 그 당시 저승사자한테 암흑의 소리 들었을 때는 누군지 전혀 몰랐대요 암흑의? 누구지?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지 암흑의? 그러면서 갑자기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저승사자님 저승사자님 제 자루는 어디 있어요? 제 거는 어디 있어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이고 저기 있다 네 거 저기 있다 했는데 뾰지지 해 해가지고 정말 소가 딱지 많은 자루가 하나 딱 걸려있더래요 아까 봤던 암흑의 복자루하고 비교해보면 천배 차이가 나더래요 너무 작아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려서 내 거는 왜 저렇게 작냐 나는 왜 저렇게 복의 자루가 작냐 그때 마음속에 다음과 같이 맹세했대요 나는 내 복의 자루를 크게 크게 만들리라 나는 내 복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리라? 크게 크게 내 복의 그릇을 크게 크게 만들리라 저 내가 봤던 큰 자루처럼 내 복의 자루를 크게 만들리라 그때 마음으로 굳게 맹세했대요 그리고 가마타고 가고 가고 가서 열두 번째 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라대왕 궁전이 다 보이는데 의리의리한 기왓집에 엄청나게 큰 거대한 불상이 세워져 있더래요 뭐가 세워져 있었다? 불상 그래서 염라대왕은 불자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만나면 누가 더 유리해요? 불자가 더 유리해요 웃으게 쓰리고 거대한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여기서부터 가마에서 내려서 안으로 쭉 들어가서 염라대왕님께 인사를 올리거라 그래서 이제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딱 올라가서 그 염라대왕이 계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어마하게 높은 계단 위에 큰 책상 위에 염라대왕이 딱 앉아있고 자기가 그 밑에서 염라대왕 발 밑으로 자기 이렇게 철 세 번을 올렸대요 그때 그 염라대왕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다 기억나신다는 거예요 그 정덕수님께서 근데 거짓말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일단 너무 얼굴이 맑으셔 내가 얼굴이 아주 얼굴이 황탁한 사람이면 내가 조금 의심이 갈겠는데 얼굴이 너무 맑으시고 저한테 직접 차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목소리에 진실의 힘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염라대왕이 다 쳐다보면서 그래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래 니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니 그 명부 책이라고 했죠 명부 염라대왕이 보는 그 명부 그 책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고함을 꽥 지르면서 저승사자한테 이놈아 강진병영에 살고 있는 난인자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정인자를 데려왔냐 이러더래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난인자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누구를 데려왔어요 정인자를 데려온 거예요 고함을 꽥 지르더래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불교설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불교설화를 보면 그 염라대왕과 저승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실수가 빈번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들은 내용만 경상도에 암흑애를 데려오라 했는데 전라도에 암흑애를 데려오거나 78세된 홍길동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28세된 홍길동을 데려온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이 저승의 시스템이 되게 엉망이다 나 이런 말 했다가 나중에 이거 끌려가가지고 혼나면 어떡해요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컴퓨터 제일 잘하던 스티브 잡스라고 있잖아요 잡스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아니 저승에서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써먹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언제까지 이런 실수를 할 거야 이래놓고 약간 쫄린다 나 염라대왕이 지금 디스했어 내가 지금 그러면서 그 정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저승의 모습을 구경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너를 집으로 다시 보내줄 테지만 언젠가 너는 나를 다시 만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다 언젠가 내가 다시 부를 거다 그러니 명심해라 명심하거라 백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하고 명을 딱 내리셨대요 백가지 방편으로 백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구를 구제하라 중생을 구제하라 하고 명을 딱 내리시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마타고 다시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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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방으로 다시 딱 들어가는 순간 꿈이 딱 하고 깨는데 꿈에서 깨가지고 눈을 딱 떠서 일어나봤더니 방 안에 관이 있더래요 관이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가 배경실색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고꾸러지시더래요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막 울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엉엉 울더래요 집에서는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숨이 끊겼는데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며칠 만에 숨이 끊기고 장례 준비한다고 관짜고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숨이 끊겼던 정인자가 깨어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냥 마을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그 저승에 갔다 오고 나서 3일 만에 3일 만에 숨이 들어온 그 정인자는 배가 부풀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명을 알 수 없던 그 병까지도 싹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리고 염라당을 만나고 온 그 정인자의 가슴에 딱 두 가지가 두 가지가 가슴에 딱 새겨져 있어요 마음 속에 첫 번째가 내게 복의 자루 내 복의 그릇을 뭐 하겠다? 크게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백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그게 가슴에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내 복의 그릇을 넓히겠다 백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 두 가지를 가슴에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바늘질도 배우고 온갖 기술도 배우고 한약도 배우고 침술도 배우고 하다못해 주역 사주팔자 관상까지 배우면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수많은 봉사행을 펼쳤대요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느덧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가지고 40이 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스님이 되신 저 인가선원 90살이 넘은 정덕스님의 정덕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슈입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결국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이번 생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번 생 아무리 부귀 영화 누려봤자 죽으면 누구 앞에 서게 된다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염라대왕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과연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 마산포교당 사찰 이름이 무슨 사예요? 정법사 정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언젠가 우리가 죽었을 때 저 염라대왕 앞에 평등하게 저 염라대왕 앞에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 몸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불제자로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그렇게 꽃피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우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코너 같은 느낌으로 우리 소나무 팬분들께서 우리 소나무의 애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또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기는 하는데 너무 보내주신 편지의 양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 바랍니다 오늘 또 어느 애청자분의 특별한 가피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편지의 사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호스님 저는 울산 남구 야음동에 사는 암흑의 불자입니다 울산에 살고 계시네요 저는 울주군에 있는 용안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2월 8일 둘째 아들이 강원도 스키장에 놀러갔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얼마나 놀라셨을까 연락을 받고서 앞이 캄캄하고 심장이 뛰어 벌벌 떨리고 남편은 엉엉 울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마음의 평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원주 스프란스 병원에 도착하여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매일 다란이를 100번, 300번, 600번을 독송하며 매일 이렇게 100번, 300번, 600번씩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신 거예요 엄청나시다 오색실로 염주를 만들어 아들목에 걸어주고 또 단주를 만들어 팔에 끼워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불안전한 세계에서 갑작스럽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되었다면 우리 불자가 의지해야 할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불보살림, 부처님 보살림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항상 힘들고 괴로울수록 오히려 더 간절히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연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30분에 일어나서 천수경을 읽으며 신묘장구 대다란이 108번가 화엄경 약창계를 독송했어요 그러던 중에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법회가 끝나고 다음 날에 절을 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당일 날에는 못 가보시고 그 다음 날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법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 다니시는 원찰에 찾아가신 거겠죠 주질스님께서 왜 어제 보이지 않았냐고 물어보셔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주질스님이 아들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약사여랩을 정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여랩을 연불정근을 하라고 원찰에 주질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까 모든 중생들의 병고에서 모든 중생들을 병고에서 구제해 주시고 중생들에게 건강에 가피를 주시는 약사여랩 부처님을 연불정근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마다 약사여랩을 연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 기도 중간에 엉엉 소리내어 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감고 약사여랩을 정근을 하면 항상 눈앞에서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이 정신이 하나로 딱 몰입이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연불하면서 눈앞에서 환한 광명 빛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앞에 환한 광명 환한 빛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떤 형상이 일어나든 말든 빛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연불에 오직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집중하는 거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요지입니다 항상 눈앞에서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은 줄줄 흐르더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대수구 즉득 달하니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부처님 경전에 있는 수많은 달하니 주문 중에 수구 달하니 대수구 성취 즉득 달하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대수구 즉득 달하니가 담겨져 있는 책을 시누이 분이 이렇게 책을 가져왔나 봅니다 새벽마다 천수경과 약사열애불 정근과 화엄경 약창계를 독송하고 저녁에는 대수구 즉득 달하니를 독송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혀가 꼬여서 발음이 잘 안 되었는데 며칠이 지나니 세 번은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번씩 읽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앞이 하얀 빛으로 덮이더니 그 가운데에서 동그란 모양이 뱅글뱅글 돌더니 동물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이 하얀 빛으로 덮이면서 그 가운데 동그란 모양이 뱅글뱅글 돌면서 그 동그란 모양에서 그런 어떤 동물의 현상이 나타났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뭐지? 무슨 뭘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앞이 하얗게 덮이더니 동그란 모양이 뱅글뱅글 돌고 이런 현상이 세 번을 반복하더니 눈앞에서 하얀 광명에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동물 형상이 나타나고 다시 눈앞에 하얗게 덮이고 이런 것을 세 번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마지막에 동그라미 속에서 돼지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돼지가 나타났대요 돼지 돼지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평소에 보던 불상이 아닌 어떤 형체가 나타나고 그 뒤에서는 신장님이 신장 신장님이 두 팔에 힘을 주고 턱 버티고 서 계시다가 눈앞의 형상이 모두 사라지고 저는 눈을 탁 떴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가피를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사여래불 연불의 어떤 산매라고 해야 되나요 연불의 그 집중 몰입 속에서 어떤 강렬한 체험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꿈을 꾸었는데 어떤 모임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꿈에서 돼지가 보인다 그게 뭐야 하니깐 이 불자님이 아까 전에 그 전날에 이렇게 약사여랩을 새벽에 약사여랩을 전근을 하신데 눈앞에 광명이 펼쳐지면서 동그라미가 뱅뱅 돌면서 거기서 이제 돼지 형상 돼지의 모습이 딱 보였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꿈에서 돼지가 보인다 그게 뭐야 하니깐 옆에 있던 분이 돼지는 보살님이야 하는 소리에 돼지는 보살님이야 돼지가 보살님인가 돼지는 보살님이야 하는 소리에 제가 꿈에서 번쩍 깨어나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돼지는 보살님이야 라는 소리에 꿈에서 탁 깨고 벌떡 일어났대요 저도 모르게 불보살님 심중님 감사합니다 하며 엉엉 울면서 절을 올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자다가 제가 아픈 줄 알고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돼지는 보살님이야 여러분 그 우리 수많은 그런 불보살님들이 이 중생들 앞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놔두실 때 그때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이 짐승의 머리로 머리가 짐승인 머리로 중생들 앞에 놔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두관음이라고 부른대요 마두관음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사진도 나와요 마두관음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몸을 놔두시는데 그런 짐승의 얼굴로 몸을 놔두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 짐승의 얼굴로 몸을 놔두실 때 그 모습을 마두관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날에 저는 원주병원에 가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 귀에다 대고 너는 깨어난다 너는 일어난다 부처님께서 너를 일어나게 해주신다 고 병원 갈 때마다 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아들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의사가 살펴보고는 뇌사 상태다 살면 기적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아 그때 이제 병원 응급실에 사고를 당해서 병원 응급실에 왔을 때 이제 뇌사 상태로 이렇게 판정을 받을 정도로 근데 보통 뇌사면 다시 깨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보통 식물인간인 분들은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뇌사에 빠진 분들이 다시 깨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제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 뭐 그렇게 들은 바가 있어서 근데 뭐 완전 뇌사 상태는 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사가 살펴보고는 야 이 정도면 뇌사 상태다 여기서 살아나면 정말 기적이다 라고 의사가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 아들이 지금은 걷기 연습 계단 오르기 스쿼트 등의 운동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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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악사여래불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 야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나고 이제 그런 재활치료를 받을 정도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신 거네요 아우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정말 다행입니다 목을 크게 다쳐서 아직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정말 다행인 것이 수족도 인지도 언어도 많이 송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지금은 인지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재활치료를 통해서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글도 컴퓨터도 휴대폰도 다시 배워야겠죠 저는 정말 부처님의 원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불보살님 모든 신중님 약사여래 부처님 기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무석아모니불 나무석아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정말 다행이고 정말 기적같은 일이고 우리 부처님 보살님 신중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자님 우리 불자님 이렇게 또 소중한 사연의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아드님이 더욱더 빨리 건강 쾌차하셔서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건강한 그런 하루하루 또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불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의 두 번째 편지의 사연 여러분들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청년 초보불자입니다 우리 청년불자시구나 제가 본격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광호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듣고 나서부터입니다 오 그러시구나 저는 최근 2, 3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위눌림에 시달렸습니다 오 가위눌림에 힘들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위눌림에 시달리고 계셨군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스트레스성이었던 것 같다라는 뜻이겠죠 가위눌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괴로움을 벗어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개중에서는 엉뚱한 이상한 혹은 사이비 같은 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그래다 인생이 자지러지는 경우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도 과거전생에 지었던 착한 뿌리 성근과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불교에 의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런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불교 안에도 잘못된 잘못된 그런 삿댕 가르침을 이렇게 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만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들고 우리가 올바르게 닦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이비들 중에서 사이비들 중에서 자기 혼자 머리 깎고 자기 혼자 승복 입고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그런 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만나더라도 올바른 정법도량 바른법을 가르치는 정법도량 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만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병정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들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명상들과는 다르게 마음이 빠르게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불교TV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편하고 쉽게 접하게 된 프로그램이 광호스님의 소중한 나 무한행복 이었습니다 그렇죠 소중한 나 무한행복 이 재밌죠 옛날 얘기같이 전설의 고향같이 재미난 얘기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편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설법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소나무 법문도 왕초부를 위한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경종공부로 들어가기 위한 왕초보를 위한 사다리의 과정일 뿐이고 소중한 나 무한행복의 내용이 재밌기는 하지만 반드시 여기서 수준을 더 높이셔서 부처님의 경종공부를 하셔야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겪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내가 지은 인연으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보셨네요 그렇죠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인과 어변의 가르침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죠 또한 관음경 사경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영가천도에 좋다는 광명진언도 외우고 천수경을 듣고 자기 전에 아미타불 연불도 병행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네요 소나무 프로그램이 저의 불교 수행의 나침반이 되었기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수행 덕분에 저는 꿈에서도 부처님의 카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2021년 4월 중순의 일입니다 제가 방 침대에 허리까지만 걸치고 누워있는데 제 머리맡에 광호스님이 앉아계셨고 이거 지금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꾼 거예요 제 머리맡에 광호스님이 앉아계셨고 나는 찾아간 기억 없는데 저의 침대 한가운데를 가득 메우신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승복을 입고 계셨고 한 손에는 보라색 주머니를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누운 자세가 불편하여 몸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제 다리 쪽으로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너무 충격적이게도 저의 몸 아래쪽과 팔 등에서 검정색 실뱀들이 꾸물꾸물 기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 주변에는 수많은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제가 미간을 찡그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움직이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한 손으로 제 이마를 살짝 짚으시면서 싱긋 웃으시더니 편안한 마음으로 있어보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보라색 주머니 안으로 검은 실뱀들이 들어가는 것을 본 후에 꿈에서 깼습니다 몸에서 시커먼 실뱀들이 꾸물꾸물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나중에 광호스님 법문을 듣다가 이런 꿈이 업장 소멸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기뻤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경전 혹은 밀교 경전 이나 큰스님들 법문을 보면 토를 한다든가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몸에서 벌레라든가 몸에서 더러운 것들 뱀 같은 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꿈은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꿈이다라는 게 실제로 큰스님들 법문이나 경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경을 듣거나 연부를 하면서 잠이 들면 꿈속에서 지옥 축생 아슈라 세계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참 골고루 다니셨네요 법화경을 들으며 잠이 들었던 어느 날에는 축생 아슈라 세계에 갔다가 유명 배우를 만났습니다 그 유명 배우는 그곳의 관린처럼 보였는데 아마도 불보살님이 저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위해 그 유명 배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나무아미탑을 크게 외치셨는데 그 연불소리를 듣고 그곳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접 손수 그린 지장보살림이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꿈에서 지장보살림 본 거는 아주 좋은 꿈이죠 그분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주변이 너무 컴컴해서인지 앞이 보이지 않았고 어디선가 비명소리만 울러 퍼졌습니다 놀라서 귀를 막으며 꿈에서 깨웠는데 입으로 지장보살을 연불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귀를 딱 막았고 꿈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깬 상태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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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그만큼 연불이 입에 붙었다라는 의미죠 연불이 이제 입에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경험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다짐했습니다 광우스님이 평소에 법문에서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하셨으니 이만큼을 줄이겠습니다 아우 모범생이다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라 여러분들 연불 열심히 해라 라고 여러분들을 그런 기도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제가 막 신기한 얘기도 해드리고 꿈 얘기도 해드리고 하지만 제가 또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좋은 보약도 많이 먹으면 결국 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으라고 꿈 얘기도 해드리지만 궁극적으로 꿈에 집착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님이 우리 청년 불자님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막 꿈 얘기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저도 방편법으로 얘기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이 완전히 우리가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게 사실 우리 불교 깨달음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신 친척분의 기일 전날에 관명진원을 외우고 잠이 들었는데 그분 제사에 참석하고 음식을 얻어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분의 천도가 잘 되었다는 뜻일까요 제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음식을 맛난 음식을 얻어먹은 거는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인데 영가천도가 잘 되었을까요 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죠 왜냐면 아예 꿈에서 꿈에서 대놓고 뭐 하늘 세계로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멀리 떠나는 꿈을 꾼다든가 뭐 이렇게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가들을 이렇게 이제 저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든가 대놓고 그런 꿈을 꾸면 어우 확실히 영가천도를 상징하는 꿈인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제사에 참석해서 음식 얻어먹는 꿈은 좋은 꿈은 좋은 꿈이지만 그거 갖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중요한 거는 그런 꿈을 꾸든 안 꾸든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서 연불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린 것 자체가 이미 공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보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듯이 아무리 좋은 꿈도 자꾸 집착해버리면 사람이 약간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은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으니까 너무 이런 거에 집착 안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의 체험담을 마치겠습니다 광우스님 늘 건강하시고 귀한 법문 많이 들려주세요 법문 열심히 들으면서 선억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참 참 좋은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선억공덕을 닦는 삶 이게 진정한 불자의 삶이겠죠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극락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20대 초보 청년불자 올림 고맙습니다 우리 불자님 이렇게 소중한 우리 불자님들의 사연이 담긴 그런 편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더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가피 받은 이야기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가피와 부처님의 에너지가 가득 담긴 그런 체험을 하신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가 다 신심이 나요 아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무리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되게 사람들이 순진하고 순수하시잖아요 되게 순진하고 순수하신데 우리 불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속지 말아라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지 말아라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두 번째 편지에서도 제가 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일부러 제 이야기라서 제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차마 제 이야기들이라서 얘기는 못 드렸는데 주변에 제 광팬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하다가 광우스님이 제가 그분들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꿈에서 가피를 주고 꿈속에서 저를 보고 난 뒤에 일이 술술 풀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나는 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저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믿고 신앙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말아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의 기도 가피 이야기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통계를 내고 이렇게 수많은 불보살림의 가피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정성이 깊은 불자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종교인이 꿈에서 나타나서 일이 잘 풀렸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준 그 종교인 스님이 될 수 있건 누가 될 수 있건 그분을 와 뭔가 저분은 대단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가피 이야기를 살펴봐도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는 스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불자님은 그 꿈에 사이비 사이비가 꿈에 나타났는데 일이 잘 풀렸다 라고 하신 분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간절하게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니까 꿈속에서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황상일 수도 있고 혹은 불보살림이 몽중가피를 주실 때 평소에 내가 친근하게 생각했던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꿈에 누가 나타났다 해서 그걸 절대 심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 그런 걸로 사기쳐가지고 가슴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상처받은 그런 불자님들이나 순진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건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해라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둬라 그리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혹은 제사나 부적이나 특별한 어떤 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정성스럽게 복과 선업을 짓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닦았기 때문에 내 업장이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다 소나무 지금까지 거의 300회 가까이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 광우슘한테도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냥 선생님 역할일 뿐이지 저도 수행이 엄청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되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정말 수행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제가 나타났다거나 꿈에서 누가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 오로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면서 공덕을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굴하십시오 성굴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